뉴욕 브로클린의 한 중국 식당에서 에이시아계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 망치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3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소수민족들에 대한 공격, 인종 갈등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15일 뉴욕 브로클린에 위치한 한 중국 식당에 한남성이 들어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식당 주인과 직원, 요리사 등을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이 공격으로 34살의 요리사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식당 주인은 병원에서 이송된 지 3일 만에 그리고 식당 매니저는 전날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에이시아계 남성들입니다. 경찰은 사건을 벌인 용의자를 체포했고 신문 과정에서 범인이 중국 영화를 보다가 아시아계 남성이 한 여성을 나쁘게 대하는 장면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진술을 토대로 혐오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범인이 저지른 3건의 1급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범인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인의 진술이 우린 부분도 발생하는 방법과 함께 Dobbin이 무게를 addictiveED气 애inge을 할 수 있습니다.